죄송한데 컨텐츠가 되었거든요? 이거 위발발리에요? 오늘 받은 거 맞지? 오늘 받은 거 맞지? 당황하자니 화나서 집을 던져버렸네? 엔딩 엔딩 위발록가 안녕하세요 사이비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세번째 싱글앨범 네비오사 뮤직비디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뮤직비디오 나오면 꼭 한 번 하고 있죠 바로 오늘은 네비오사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할건데요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다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이번에도 영상을 좀 하려고 봤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티저는 본 적이 있지만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는 아쉽게도 철도 보안이 진짜 음악에서 심하다고 하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자 한번 볼어보실까요?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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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런 게 아니라 손이 아파서 근데 왜 그렇지? 어색이 안 돼? 너무 이어줬서 진짜 맛있어 아 왜 이렇게 웃겨? 와 이렇게 웃겨! 이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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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무서워. 진짜 신기해. 명호 원하시니 ном은 미쳤습니다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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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비밀내대 다시 또 역시 봐도 돼요? 2, 2, 3 다음 노래는 2, 3 베란트 2, 3 4 좀 알아봐 미니언스 스타일인 거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남자들래요. 손가락 택시자. 아 왜 저부터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궁금하긴 했어. 야 왜 내가 신기한 게 언니. 저 떨려. 너무 떨려요. 진짜 내가 레전드. 이거 들으면 되는 거에요. 아니다. 과연 제주일까요? 아저씨. 아! 아! 당연히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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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일이 좀. 언니, 생각해봐.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다 한 번씩 거짓말을 넣어. 거짓말. 아니 근데 전 진짜 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이런 몰아가지 마시고 저는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그 인트로 부분 때 바디치크 뭔지 그거를 너무 잘 살려주고 싸움이 때 표정이 솔직히 제 스타일의 미래의 표정 스타일 그래서 미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다른 멤버들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저 질문이 있어요 방금 뭐 한 게 진짜지 않나요? 아니 진짜요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오 예뻐요 진짜요? 저 드릴게요 미래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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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겠다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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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즈가 근데 들어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자신감이에요 진짜 멋있다 멋진 있어 더 많습니다 찌릿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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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컨벤스고 했거든요 안내가 오기다가 이게 이거 이거 오 저세호 맞아요 그냥 몇 번을 들어주니까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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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셨어요 이렇게 이만했어요 계속 그냥 너네가 내려와 이거 미래로디예요? 미래로 아기예요? 미래로 아기고 왔어요 미래로 아기고 왔어요 아니요, 사실 택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몸이. 대선 모니터링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주셨던 걸로 했느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혀중이 난리 났어요. 내가 같은 파트가 있는지. 그럼요. 자신이 없는데. 그럼요. 자신하게. 잠깐만요. 저 눈치를 안 보는데. 거짓말이 나요. 무슨 말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네. 기다려, 다시 해볼까요? 아니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 저기에 거짓말이랬어. 아, 그래? 참는 거야. 맞아? 언니가 참는 거야? 맞아야, 그거 참는 거야. 이거 어떻게 참아? 내가 띵동말라야, 정답이. 제가 참을 때, 어떻게 참을 때, 이렇게 막. 태양아, 참을 때, 이거. 다시 해볼린다고 생각했던 건가? 오, 눈이 같은데? 그러니까, 저 생각하면 다시 참을 때. 그리고 let großen 대각able 어우, 입야 해. 해봐. 무 Mountain. generating party. défining Are you stoppersfield? 그래 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다시 만나봐요 아 근데 근데 신을 한 수긴 했어 원래 눕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눕었으면 별로 하실 것 같아요 아 아 인천 인천 어? 나 눈동같아 이뻤을 것 같은데 너가 머리를 활용해서 진짜 좋은게 잘 어울린다 생각하잖아 이 촬영 전날이 소은이가 저희 헤어스타일링 하면 안되요 이러면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맞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좋았어 감사해요 언니 이거 찍고 이거 찍고 풋숍 쟈리 아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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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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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기 하이 제일요? 응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니요 하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응 근데 띵뽑이 나오는데 띵뽑이 나오는데 띵뽑이 나오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아니요 할 때는 거짓말씀 형 자 예 아 야 원래 이 멤버 근데 우리가 조용히 하고 두통을 들리는 게 왜 근데 머리 너무 아픈데 왜 이렇게 펼쳤지 하이 아 하이 아 얘 아니 그게 아니라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 한 번도 안 맞은거 아니 언니 지금 불러서 한 번에 있잖아 쉿 지금 내가 질문을 할게 난 이미 당했네 나 좀 웃어버리겠네 나는 트라이빙 액제다 예쓰 이번에는 가진 거 아니지? 이번에는 가진다면 어떡해? 버려야지 당장 떨어져서 당장 떨어져서 저희들 이거! 약간 아스파레이라면 배터리 배치를 꺼지는데 이거 아쉬워 고생했어 아 지인 리필하셔서 고생했어 그때 진짜 포구가 상당히 안했죠 세트 가서 미디고 미래의 시즈로 저 찍고 제가 대신을 하기 전에 히피컴이라는 아이디어를 괜히 냈나 생각을 한 5,000번 정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비가 하늘에 구멍만 남았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와서 헤어 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메이크업 스태프분들 다 내려오셔서 헤어 장비들을 공사장에 깔아도 지사장 30분 내내 머리가 계속 풀리는거에요 이게 비 때문에 마음이 아깝다 비가 진짜 저는 골룩신이었잖아요 위에가 풀려있는 전장이었거든요 뭐가 내리는데 저는 그게 효과인줄 알았어요 비 내려주는 효과 제가 이렇게 감독님이 비오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때 효과가 아니라고 비오면은 원래 잘 된대요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진짜요? 그래서 비오면을 연습하고 그러잖아요 헉 잘 될거에요 여러분 파이팅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 저희 키스 진짜 열심히 찍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라고 우리 키스 날리고 먹게 할거에요 좋아요 여러분 저희 키스 많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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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